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야매 당구 쩍쩍쩍불님께서 야매 당구를 떡상시켜준 옆돌리기 오늘 구독자 조금 내려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이고 있어요. 제가 레슨 할 때 말을 하면서 찍잖아요. 말을 하면서 칠 수 있으면 진짜 맞출 수 있거든요. 말을 못 하니까. 잠깐만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말하면서 당구를 치면 또 잘 친다는 분이 여기 계신 거예요? 제가 옆돌리기 배치가 뜨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와 좋아요! 와 여러분 지금 0 대 2로 완전히 깨지고 계시기 전에 허세를 보고 계십니다. 3세트 경기 당구 계획 거성 유튜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초구 자 세 번째 초구 세 번째 초구 성공! 좋습니다. 성공! 와 성공하면 100%예요. 아이야이야이야. 푸드롱 선생님께서 아 뱅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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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원뱅크 일 났다 절단 났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절단 났다. 네. 자 원뱅크 넣어주기.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 너무 깊어요. 너무 얇게 들어갑니다. 아 너무 깊어요. 아쉽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치겠다 말씀하시면서. 아 네 알겠습니다. 옆돌리기 있으면. 자 가볍게 밀어봤습니다. 회전은 좋아 보이지만 짧을 수 있어요. 찹! 네 짧을 수 있었습니다. 오 말씀드리는 순간 옆돌리기 비슷한 거 나왔는데요. 옆돌리기 레슨 들어가나요? 만지면 키스는 없을 것 같고.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사뭇 긴장된 표정입니다. 자 갔습니다. 오 키스 피하고요. 오 회전이. 회전. 오 역시 말을 해야 되네요. 역시 말을 해야 되네요. 오와. 옆돌리기 성공. 원래 레슨을 이렇게 하면서. 네. 회전 성공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 공은 또 어떻게 돌릴까요? 부디 코너가 탔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너 탔어요. 아 간결하게 키스 빠졌고요. 오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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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네요. 아깝다. 아깝지만 쏘리랍니다. 아깝지만 쏘리랍니다. 자 무난해 보이지만 키스 조심해야죠. 오. 득점 성공합니다. 나이스. 자 할 수 있어요. 현저히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3대 0. 3대 0. 어떻게 치실 거죠? 하하하하. 음. 이쪽으로 옆돌리기 치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옆돌리기. 시스템을 적용시킨. 시스템을 적용시킨. 공 출발 회전. 코너 맞고. 아. 쿡쿡. 쑥쿡션이네요. 하하하하. 방금 찐 짜증이 나서. 하하하하. 자 코선생님이 과연 어떻게 치실지. 자 뒤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자. 스리뱅크. 아. 아깝이. 깝이깝이. 3점 남았어요. 6점까지. 하하하하. 자 끌어다가. 끌어다가 뒤로 둘러치기. 아 끌지 않고 길게 맞습니다. 회전 좋아 보이고요. 득점. 성공합니다. 오와. 자 뱅크샷 나오나요? 첫 플레이까지 됐어요. 야매 시스템의 황제자. 와. 오늘 시스템 나옵니다. 자. 오늘의 목표 6점. 바로 도달합니다. 자. 오 떨리는 순간. 각도 좋고. 야매 각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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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스템이 받쳐주질 않아요. 와. 그래서 되게 떨리는 순간이었네요. 맞아요. 자. 왼손 45점입니다. 와 왼손으로. 자 왼손 45점 가볍게 돌아가자. 우와. 우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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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자, 스리쿠션 직접 비켜치기 회전 충분합니다, 만다 돌아 나갔어요 끼니 판정 자, 생각보다 공이 그렇게 쉽게 쓰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 키스가 나고 나버렸습니다 이제 또 먼저 4점을 치시다 보니까 슬슬 욕심이 빠르게 이길 수 있겠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죠 이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또 모르는 거죠 뭐 푸드로 이기는 게 대수입니까? 그냥 이겨버리세요 배 돌이 오늘 담궈지겠네요 네 전 거의 뭐 지금 현상 수배되어 있어요 저를 저리겠다, 담그겠다 뭐 피해가 내야 돼 어떤 길을 앞으로 옆으로 돌려치기 치울 것 같습니다 빨간 공 쉽진 않아요 자, 회전 좋아 보이고요 그대로 성공 그대로 성공 합니다 브라버 목표 점수까지 1점 남았습니다 1점 남았네요 자 과연 무기다, 무기 잡았다 어 자, 하단 당점으로 장장단 봅니다 장장단 누러나갑니다 아쉬워요 옆돌리기인가요? 네, 옆돌리기 나왔어요 옆돌리기란 이런 것이 다 회전 좋아 보이고요 득점하는데 시간 문제죠? 좋습니다 또 다시 나온 옆돌리기 1초 만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인타발 없이 이렇게 잘 쉴 수가 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네 뱅샷 자 3 4 5 6 7 오케이 22 자, 일단 제가 방해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쫑프로님을 위해서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아, 통했습니다 자, 점수 다 까먹었어요 지금 오케이 23 맥시멈인 거죠 맥시멈 갑니다 자, 역시 맥시멈 갑니다 자, 역시 5대5 현재 제 방해공작 감사합니다 베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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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공작 아... 원 모어 타임? 네 프런트 네 프런트 오, 뱅크샵 보시는데요 아, 플러스2 시스템인가요? 자, 플러스2로 뒤로 들어가겠다는 건데요 아, 쉽습니다 자, 5대5 난 동점만 만들고 들어가겠다 네, 따라할 때면 따라와라 이거죠 자, 야매각도기 각을 재고 있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따라갔습니다 아... 공이 조금... 뇨... 찌글찌글 아, 좋습니다 성공 6점! 오늘의 목표 또 갱신했어요 6점! 6포인트 와, 5번만 더 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세트엔 또 7점도 네, 그러다 끝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7전 4선승입니다 네 이 다음 세트 또 지면 끝나요 네 벤크샵 자, 벤크를 보겠다는 것은 자, 맞고 아... 아쉽습니다 자, 과연 이건 어떻게 칠까요? 네 리버스 잉글리시로 가나요? 3쿠션 정확히 넣는 그렇죠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와... 아깝다 쉽나요? 같은 걸로 시도하겠습니다 같은 걸로 시도하겠습니다 같은 걸로 시도하겠습니다 자... 보죠 드로우샷! 아... 끌리다 말았어요 아... 오늘 드로우가 잘 안 돼요 음... 말씀드리는 순간 옆으로 돌려치기 네 주워먹을 수 있는 점수 자,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돌아서... 정확히 득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이스 뒤로 맞나요? 오! 뒤로 맞았습니다 오! 나이스 6대6 자... 뱅크샷인가요? 네 뱅크샷 쬐고 있어요 투뱅크 오!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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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깝다 아깝다 네 어때 보이시나요? 아... 지금 고민되고 있어요 뱅크샷으로 욕심을 낼지 아니면 1점짜리로 갈지 네 부디 하나라도 쳤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블인가요? 자, 횡단! 빠르게 들어갑니다 투쿠 투쿠 아깝네요 어려워요 너무 멀고요 각도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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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실처 저런 공 아우 자... 코 선생님 뒤로 돌려치기인가요? 네 키스 없나요? 키스는 뭐 없애버리면 되죠? 없애버려 자... 힘을 내? 좋습니다 아... 7점 아... 다시 한 번 뒤로 돌려치기 모스키토 조심하세요 자... 부드럽게 오! 자... 부드럽게 오! 초확해요 하... 8점 브라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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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과연 아... 이렇게... 대회전인가요? 아니군요 바로 쳤습니다 회전! 아... 까비 아쉽습니다 자... 총프로님 할 수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5점 남았습니다 시원하게 쳐주십시오 시원한 걸로 갈까요? 네... 시원하게 가십시오 와... 밀어치기인가요? 자... 시원하게... 스트로크! 와... 마치 자로 된 듯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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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요 득점되지 않았지만 네... 이 정도 친다라는 건 보여줬어요 그렇죠 스트로크란 이런 것이다 음... 역시 스트로크 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 힘이 좋아요 맞아요 우와 자... 돌아봤습니다 아 Coin 그대가 정확하게 되나요? 이야... 아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벵크샷 노력하나요? 아... 9점입니다 9점 자... 벵크샷 나오면 끝나요 이거 코드롱 선수가 아주 즐겨 치는 벵크샷이거든요 정말요? 거의 맞아 있다고 보면 되는데 네... 오늘은 맞지 않네요 아까비 카 미카 미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자... 공이 뭐... 자 키스 조심히 하셔야 돼요 키스 이쪽에는 키스가 정확히 보였거든요 그치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두껍게 친나 오셨는데 네 아쉽습니다 자 더블을 이런 것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 아... 걸릴 때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 이게 뭡니까 꽁짜가 나왔어요 자 가서 볼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그냥 쳐버립니다 아 까비 꽁짜라고 했는데 세상에 꽁짜가 어디 있습니까 꽁짜는 없죠 자 과연 직접 칠 것이냐 아니면 짧게 뒤로 돌치기 오... 회전이 그렇게 갑니다 자 정확하게 득점 성공 나이스 10점 자 3세트 세트 포인트까지 단 1점 네 세트 포인트입니다 네 엔조이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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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운 거라서 이거 베티는 음 쉬운 거 안 치네요 오 팬서비스인가요 쥬아 찰떡 원래 반드시 생각을 하시던 걸 안 치던데 도 때 맨언 오케이 오케이 도 때 stealing 도 때 맨언 도 때 맨언 하하 보통 한국마를 제가 가르쳐 주는데 이건 제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네네. 대박 아깝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진짜 아깝다. 거짓말처럼 육점에서 점수가 멎췄어요. 진짜 드라마 같네요. 이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요. 목표 점수까지 계속 목표 점수만 치고 있어요, 오늘 오늘따라 팬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컴백 컴백 그런데 몰라요! 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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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크샷! 뱅크샷 해주셨어요 자, 뱅크샷이라고 살짝 미끼를 던져봤습니다 그냥 치겠습니다 자, 맥시멈! 아, 안돼요, 안돼요, 안돼 까비까비 회전이 덜 들어갔어요, 아쉽습니다 큐거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맞죠? 아, 조금 더 코너로 넣고 싶은데 맞아요 노랑목이 가리고 있어서 네, 깊게 넣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더 이상 가줄 수가 없죠 나이스! 브라우! 3세트 경기 쿠드롱 승! 와, 역시 저... 3세트 끝났는데 네 어떠십니까? 어, 어떠세요? 근데 목표를 이루셨어요 아, 목표를 이뤘죠? 저는 득점하셨습니다 목표는 이뤘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근데 아직 포기하기는 일입니다 맞아요, 한 세트 더 남았어요 한 세트 더 남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판 목표는 네 7점으로 7점! 7점! 7점 골, 오케이? 오케이